벙커를 짓고, 수정탑을 수환하고, 산란 못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십시오. 이제 게임의 가장 큰 변화가 찾아와 스타크래프트 2를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. 감동적인 공상과학 이야기를 놓치셨거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레더로 뛰어들고 싶으셨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. 바로 게임에 뛰어들어 흥미로운 세 가지 모드를 마음껏 즐겨보십시오. 광활한 우주의 은하계 속에서 펼쳐지는 자신만의 임무를 꿈꿔오셨습니까? 그럼 싱글플레이어 캠페인 모드로 스타크래프트 2 경험을 시작해보십시오. 실시간 전략 게임이 처음이시라면 쉽게 게임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. 상징적인 영웅들로 가득 찬 흥미진진한 공상과학 이야기 속에서 영웅들의 역경과 예상치 못한 도전들이 임무 목표로 주어집니다. 자유의 날개 캠페인으로 모험을 시작하면 우주보안관 짐 레이너가 되어 부패한 테란 자취령에 맞서 자유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. 대전은 실시간 전략 게임의 심장이자 영혼입니다. 다른 플레이어들을 상대로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보며 전략을 포함낼 수 있습니다. 차별화된 세 종족인 용감한 테란, 굶주린 저그, 고귀한 프로토스 중에 한 종족을 선택하고 자신만의 군대를 만들어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.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전세계 플레이어들을 상대로 경쟁을 펼칠 수 있습니다. 대전은 긴장감과 보상이 넘쳐나는 게임 모드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습니다. 그 어떤 경기도 똑같을 수 없고 여러분의 실력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. 모든 대전 모드는 무료로 즐길 수 있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만으로 레더의 배치 경기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캠페인 스타일의 인물을 친구와 함께 플레이하고 싶으시면 협동전 사령관 임무를 선택하십시오. 혼자 대기열에 등록하거나 친구와 팀을 이루어 스타크래프트의 상징적인 캐릭터 중 하나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. 선택한 사령관의 고유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. 협동전에서는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고 사령관의 레벨을 올려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. 경험이 풍부한 분들도 초보자분들도 자신만의 속도와 스타일로 친구와 게임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. 모든 사령관은 5레벨까지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고 레이너, 캐리건, 아르타니스는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스타크래프트 2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다시 전투에 뛰어들려는 분들 모두 이제 스타크래프트 2를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.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게임 업데이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스타크래프트 2 경험의 새로운 장이 열린 만큼 모든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. 게임을 공정하게 즐겨주시기 바라며 행운을 빕니다. 게임을 공정하게 즐겨주시기 바라며 한번 훈되는idan 하 explores